유병원 사인 검증에는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탕카멘 미라의 사인을 밝혀냈던 특수한 단층 촬영 장비도 사용됐습니다. 어떤 장비인지 심재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원전 1352년 19세의 나이로 요절한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 황금 가면을 쓴 미라로 발견돼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0년 독일과 이집트 연구팀은 이 미라의 사인을 밝히는 데 착수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장비가 다중채널 컴퓨터 단층 촬영기 MDCT입니다. MDCT는 64에서 128개의 X선을 동시에 가동해 대상을 촬영합니다. 이 영상을 조합하면 시신 내부의 혈관 분포와 장기 상태를 생생하고 세밀하게 3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투탕카멘이 비정상적 다리뼈로 인한 질병과 말라리아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장비가 유병원의 사인을 검증하는 데도 사용됐습니다. 국과수가 지난해 5억 원을 들여 도입한 장비로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CT 전문가들이 참여해 영상을 분석한 결과 큰 충격에 의한 골절이나 흉기에 의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